농협은행권 수리능력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리능력은 다양한 응용계산 문제와 그 다음에 자료해석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우선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12%의 소금물과 5%의 소금물을 섞어서 10%의 소금물 300g을 만들려고 한다 5% 소금물의 양을 구하시오 일단은 농도다 이러면 농도는 두 가지 정도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농도 공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농도 공식은 소금, 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소금하고 물의 양을 주고 농도가 얼마냐 절대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어떤 변화를 줍니다 변화 그래서 만약에 소금을 더하거나 뺀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소금이 모두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소금을 더하거나 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은 분모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을 더하거나 빼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모에만 하면 됩니다 소금을 넣는 경우는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뭐냐 소금을 넣어도 되고요 소금 물을 부어도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소금을 빼는 경우는 소금을 덜어낸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추가되는 경우는 물을 붓는 거 또는 소금물을 붓는 거 그 다음에 물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증발시키거나 소금물을 덜어내는 거 이런 형태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의 양공식이라고 있습니다 소금의 양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소금물 안에 소금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소금의 양입니다 언뜻 보면 얘가 더 쉬운 거 같잖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농도 공식을 쓰나 소금의 양공식을 쓰나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풀려요 무조건 풀리기 때문에 굳이 이걸 좀 구분한다 그러면은 농도를 물어보면 농도 공식 그 다음에 농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본다 그러면 소금의 양공식을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금의 양에서 파생되는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커를 이용하는 유형이 됩니다 비커 비커는 다른 거 없고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100이 사라졌네요 그죠? 이 100은 양변에다가 곱하고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비커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됐죠? 어차피 소금의 양공식을 쓰면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이 100이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하나 생략한 것이 비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농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양 또는 비커 공식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가볼게요 12% 소금물과 5%의 소금물을 섞어서 10% 소금물을 300g 만들었다 5% 소금물의 양은 그랬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응용계산에서는 어떻게 가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넣습니다 그래서 5% 소금물의 양을 x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12%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라고 놓으셔도 되고요 합쳐서 300g 된다고 했으니까 300-x로 놓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300-x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300-x로 하면 사실 이 문제 자체가 그리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식이 조금 더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식이 빨리 세워지는 x, y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300-x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0-x예요 자 그러면 우리 비커 가볼게요 바로 어차피 양편에 100을 곱해야 되니까 바로 비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5% 소금물은 5x죠 농도 소금물의 양 맞죠? 5x 그 다음에 여기는 12, 300-x입니다 역시 농도와 양을 곱한 겁니다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10% 300g이죠? 이거예요 아 너무 쉽죠 문제가 물론 여기서는 처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x 곱하기 100분의 5 300-x 곱하기 100분의 12 는 300 곱하기 100분의 12예요 그래서 모두 다 양쪽에 어차피 100을 곱해줘야 되니까 100을 곱하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7x 플러스 3600 요거는 3000이다 숫자가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고 넘어가면 7x가 600이 나옵니다 x는 7분의 6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답은 2번 다음입니다 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곳곳에 좀 함정 아닌 출제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함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해가 안 돼가 함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루 한번 여왕에 자동으로 먹이를 주는 기계가 다음 규칙에 따라 먹이를 준다 당일에 줄 먹이의 양이 0이 되는 날엔 먹이를 준 지 13일 차였다 체크해야 되겠죠 13일 차에 먹이가 0입니다 줘야 되는 게 13일 차라는 얘기는 13일째는 아무것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준 먹이의 합은 얼마냐 m은 자연수고 1일 차는 홀수 1이다 2일 차는 짝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날에 어항에 준 먹이의 양이 3mkg이다 몰라요 얼마인지 1일 차가 3m이죠 됐죠? 그 다음에 당일에 줄 먹이의 양은 전날이 홀수 1인 경우에는 전날 먹이의 양에다 1을 더한다 2일 차는 3m 플러스 1이 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ㄷ 당일에 줄 먹이의 양은 전날이 짝수 1인 경우에는 2를 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4일 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날이 홀수 1이니까 1을 더해야 되죠? 5일은 전날이 짝수니까 2를 빼야 돼요 6은 다시 홀수였으니까 이겁니다 맞죠? 쭉 가는 거예요 이거를 13까지 가도 되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규칙성을 발견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1을 더하고 2를 빼는 형태예요 1을 더하고 2를 뺀다 1을 더하고 2를 뺀다 1을 더하고 2를 뺀다 이 패턴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건너뛸 때마다 1씩 빼는 형태입니다 더하고 뺐으니까 그럼 보시게 되면 1일 차가 3M 2일 차가 3M-2 3일 차가 5일 차가 3M-2 7일 차는 3M-3이에요 7일 차가 3M-3 9일 차는 보겠어요? 맞죠? 11일 차는 10일 차가 3M-2 10일 차가 3M-2 이렇게 됩니다 3M-2 이 값이 지금 0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M은 2입니다 M은 2예요 됐죠? 그래서 M이 2라는 사실을 알았다 즉 첫날 어왕에 준 먹이의 양이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이때까지 준 먹이의 총합은 얼마냐 그랬거든요 여기 좀 지우고 생각해 볼게요 지우고 어차피 13일 차에는 먹이를 안 줬어요 고려해도 되는데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2일 차까지만 따지면 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1일부터 12일 차까지 3M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뭔가를 더했냐 뺐냐 그대로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3M이 12일 차까지 12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걸 하나씩 세지 마시고 묶어야 돼요 어떻게 묶냐 잘 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1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제 2개씩 그 다음은 마이너스 3입니다 맞죠? 2개씩 묶으면 수열을 이루어요 수열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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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1,2일 차 3,4 5,6 7,8 90 11,12일 차 그러면은 되고요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24가 되네요 그래서 3M 곱하기 12 마이너스 24 됐죠? 이걸 구하라는 얘기고요 M이 얼마라고 했어요? 2,2 2 집어넣으면 72에다가 24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48 그래서 총 먹이의 양은 48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문제가 됩니다 6개 축구팀에 경기 대진표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면 토너먼트 경기가 가능한 방법은 몇 가지냐 이랬습니다 자 일단은 대진표예요 대진표 토너먼트 경기가 가능한 방법이 이랬거든요 예를 들면은 팀이 6개 팀이 있는 거예요 ABCDEF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놓읍시다 ABCDEF라고 됐죠? 이렇게 놓고요 이 6개의 팀을 여기다가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배치 그럼 일단 이런 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조편성이라고 합니다 조편성 조편성이라는 것은 조를 짜라는 얘기거든요 됐죠? 어떻게 가야 되냐 일단은 첫 번째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 뭐 해야 돼요? 4개 팀과 2개 팀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만 하면 돼요 배치할 필요는 없고 뽑기만 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6개 팀 중에 4개 팀을 뽑는다 이거 아니에요 6C4 C는 뽑기죠 뽑기 선택만 할 때는 C 뽑아서 나열까지 한다면 순열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팀은 EC2죠 6개 중에 4개 뽑아서 여기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2개는 사실은 나머지니까 EC2가 또 1이잖아요 곱하나 안 곱하나 사실은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은 이제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개를 짰으니까 여기에 A, B가 들어오나 B, A가 들어오나 상관없죠 어차피 둘이 경계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다시 2개, 2개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4개 팀 중에 2개 팀을 뽑아서 세우고 2개 팀 중에 나머지 2개 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숫자 같은 숫자고 분할 쪼개는 경우에는 그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여기가 A, B 예를 들어서 A, B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 두 개가 다른 경우가 아니잖아요 맞죠? 같은 경우입니다 왜? 두 개, 두 개로 나눠 수 있는 뿐이지 얘네들이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뒤에 E 팩토리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같은 걸로 봅니다 즉 똑같은 경우는 나눠줘야 돼요 같은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나눈 겁니다 6C4가 6C2 15예요 2C2가 1입니다 4C2가 6이에요 6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45가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는 사실 나올 수 있는 게 매우 어렵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다음은 수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열 이 수열 문제는 음 수열 문제는 사실은 디테일해요 저는 현장에서 강의할 때 이 수열만 가지고 3시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열을 할 때 우리가 단순히 단순히 수열을 딱 만나면 이렇게 하거든요 아 뭐지 고민해요 뭐지 아 뭐지 그러다가 아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답을 딱 봐요 아 이거구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 이거구나 경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거든요 이해가 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다음에 나오잖아요 똑같이 방금 봤던 것이 똑같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못 풀어요 그리고 심지어 똑같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수열에 대한 이론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구수열이라고 해서 9개의 기본 수열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 가르친 내용 안에서 변형이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큰 틀에서는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수열에 대한 학습이 좀 돼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답 확인하면 당연히 맞지 답은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본 수열들이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자 4번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형태는 뭐냐면 제가 흔히 이제 구수열로 구분하는 것 중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면 앞에 있는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거예요 형태로는 이렇게 됩니다 앞선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피보나치 수열의 변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변형이 뭐냐면 변형이 된 게 여러 가지예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를 더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앞에 있는 항들을 다 더해야 다음 항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아홉 가지 수열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두 항의 곱이 다음 항이 되는 상태 그래서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6이 18 6 곱하기 18이 108입니다 그래서 18 곱하기 108을 하게 되면 194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는 형태 이게 이제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묶어 놓은 거죠 피보나치 수열에다가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5번을 보시게 되면 이 5번의 형태는 뭐냐 5번의 형태는 일단 봐야 됩니다 이거 어떤 이름 붙일 수는 없는데 이 수열이라는 게 기본 틀이 있어요 기본 틀이 뭐냐면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은 연속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연속하는 두 항 사이의 어떠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건너뛰기를 해야 돼요 또는 2계차 수열이라고 해서 개차 수열이 있습니다 한강 사이의 차이를 쭉 나열해요 그래서 이게 이 한강 사이의 차이가 어떤 규칙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개차 수열이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합니다 2계차 수열이라고 해요 이런 형태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열을 단순히 그냥 아 이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론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됐죠? 일단은 일반적인 형태는 한강 사이의 관계를 먼저 본다고 했기 때문에 볼게요 빼기 2죠 맞죠? 일단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5분의 4를 곱하는 경우 0.8를 곱하는 경우는 수열 형태 중에 흔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자연수 정수 마이너스 5 이런 것처럼 정수 이 정도 수준이지 잘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는 더하기 8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곱하기 2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열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6에서 13이 되는 거는 빼기 3이겠죠 이제 보여 곱하기 3이야 됐죠? 그 다음 봤더니 빼기 4예요 느낌 오죠 이제 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4 마이너스 4 곱하기 4 차례죠 140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열은 이게 수열을 문제에 딱 만났을 때 이거구나가 이게 아니라 이 형태에 대해서 분석을 아주 짧게나마 하셔야 됩니다 그 형태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연속하는 두항 사이의 관계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일단 확인은 그거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W은행은 사내 교육에 참석한 사원들에게 다과를 나눠주려고 한다 쿠키 48봉지 주스 72병 사탕 180개를 최대한 많은 사원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사람이죠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 나눠준대요 한 사원이 받는 주스의 개수는 주스입니다 단 다과를 받지 못한 사원은 없다 다과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다 하나 이상씩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이상씩은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야 돼요? 48 72 180 이것들을 일정한 양을 각각 일정한 양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주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48과 72와 180의 약수들로 쭉 나눠야 됩니다 공약수들로 일단 눈에 딱 띄는 거는 12죠 선생님 저는 12가 안 보이는데요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죠? 많이 나눠봤으니까 제 자유서가 아니라 많이 나눠봤으니까 딱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좀 해보셔야 됩니다 2나 3 이런 것들은 보이실 거 아니에요 또는 4 6 이런 것들은 보이신다면 그 숫자들로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로 나눠봤더니 여기가 4가 돼요 6이 되고요 15가 됩니다 15 15가 아니라 어디 보자 15 맞네요 그래서 4와 6과 15 이렇게 됩니다 15 더 이상 안 나눠지네요 끝이에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더 이상 안 나눠지면 끝입니다 최소 공약수는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눈 거고요 되게 기초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현장에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알겠지만 이거를 적용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지 최소 공약수를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보통은 이게 수학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어떤 NCS 그렇죠 형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뭐냐면 최대 공약수는 어찌됐건 간에 주어진 값들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최소 공백수는 주어진 값들보다 큰 수가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많은 사원에게 나눠준다 라고 했을 때 48봉지보다 더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 작은 값이다 최대 공약수다 그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2가 되고요 주수는 얼마나 주냐 그랬으니까 1인당 6병씩 주는 겁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번을 한번 볼게요 7번 응용계산 형태가 좀 많습니다 K기업은 원가에 20%의 이윤을 붙인 가격을 정가로 팔던 제품을 정가에서 10% 할인하여 판매했다 이후 정산을 했더니 2천원의 이윤이 생겼다 원가는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였다는 거죠 이익율이라고 합니다 이익율 이익율은 증가율과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용돈이 만원이 있었는데 용돈 만원 중에 만원은 10% 올려준다 용돈은 10% 올려준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천원 만천원이라는 얘기는 만원이 만천원이 되려면 1.1을 곱하면 되죠 용돈 20% 올려준대요 얼마예요? 12,000원이죠 1.2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률과 증가율은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에 2를 붙였다는 얘기는 1.2를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 할인했다 할인율 할인율은 용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감소율과 똑같습니다 감소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 할인했다 그러면 0.9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증가율과 감소율처럼 됐죠? 그러니까 20%에 20%에 이익을 붙이고 10% 할인했다 그러면 1.2 곱하고 0.9 곱하면 되죠 1.2랑 0.9랑 곱하면 1.08이고요 이 제품의 원가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원가를 A라고 합시다 A 원가가 A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1.2 곱하고 0.9를 곱한 거죠 그래서 1.08이 나온 겁니다 즉 원가 대비 8% 이익이에요 8%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다고요? 2,000원에 이익이 생겼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 곱하기 1 A 곱하기 0.08 그게 A 곱하기 2,000이니까 A에다가 0.08 0.08이면 100분의 8입니다 100분의 8 100분의 8은 뭐예요? 100분의 8 4로 나눠주면 25분의 2 맞죠? 25분의 2 25분의 2 곱한 게 2,000원이 되는 거죠 A는 2,000원에다가 2,000원에다가 2분의 25를 곱하면 되죠 자 2,000원에다가 얼마야? 1,000원이죠? 1,000원에다가 25 곱했으니까 2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증가율 이익률 할인율 감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넘어가서 9번을 한번 볼게요 이 9번은 노가다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가다 문제 일일이 해봐야만 알 수 있는 형태예요 특히나 그 계산을 원하는 것처럼 선택지에 나온 값들도 보시게 되면 뭔가 좀 촘촘한 느낌이 들죠 그 부분 감안하셔야 됩니다 수인이는 베트남 여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전하기로 했다 다음은 아이완전소의 당일 환율 및 수수료를 나타낸 자료이다 수인이가 한국 돈으로 베트남 현금 1,670만 동 을 환전한다고 할 때 수수료까지 포함하여 필요한 돈은 얼마냐 베트남 환율은 483원 퍼 만동입니다 수수료는 0.5%니까 환전하는 금액의 0.5%만큼을 추가해서 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0만원 이상 환전하면 70만원까지는 0.4%로 인하하고요 100만원 이상 초과했을 때는 총금액 기수수수료 0.4%로 인하 적용입니다 100만원 넘어가면 0.4%만 내면 되고요 50만원 이상 환전했을 때는 70만원까지는 0.4% 인하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금액은 금액은 차액만큼 70만원을 뺀 금액만큼은 기존대로 0.5%를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1,670만 동이라는 금액은 원화가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1,670만 동 곱하기 480만원 포 만동이니까 만동만동 약분이 되죠 483원 얘를 찾아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걸 해보시게 되면 이제 80만 6,61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방법이 없으니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마음 비우고 왜냐하면 선택지에 있는 나온 값들이 범상치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를 더해야 되는데 80만원이 넘었잖아요 넘었기 때문에 70만원까지는 0.4% 70만원까지는 0.4%니까 여기까지죠 나머지 금액 여기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워 왜 쉽냐면 얘가 공 3개를 지워 이렇게 그럼 700원 곱하기 4예요 맞죠? 2,800원 얘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공 3개를 곱해 여기다가 나눠주고 쉽게 얘기하면 106원입니다 106.6원이에요 그죠? 106.6원에다 뭐 한 거예요? 5를 곱한 겁니다 또는 또는 100을 곱해 여기 100을 나눠주고 그러면 106.6원입니다 거기다 0.5를 곱하는 거거든요 0.5가 뭐예요? 2분의 1이죠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반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 5366이니까 33원입니다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3,333원이네요 3,333원? 3,333원? 아 1원 단위는 버림이네요 빼야 됩니다 이렇게 3,330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330원을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3,330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맞춰서 일단은 940으로 끝나네요 809입니다 809 809 940 답은 4번이다 방법이 없어요 해봐야 돼요 됐죠?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은 사실 공식 모르면 못 풀어요 여기는 땅따먹기 놀이에서 다음과 같이 세모 모양의 땅을 만들었다 0의 땅 모양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넓이가 3루트 2 제곱 센치미터일 때 각도 세타의 크기는 세타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 사실 주 필요 없죠 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줘도 공식은 똑같아요 근데 뭔가 완벽을 기회하기 위해서 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형의 넓이 반응 공식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가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뭐가 필요하죠? 사인 세타예요 유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유도까지 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예요? 3루트 2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사인 세타가 루트 2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입니다 2분의 루트 2라는 얘기는 세타가 45도 이걸 이제 호도법 이거 60분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4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모르면 못 풀어요 알면 풀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신한은행에서 이런 걸 물어봤네요 신한은행에서 물어보는 거는 가끔 이제 보면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공기업 일반 공기업에서도 수학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수학 수학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중3 수준입니다 중3 중3 때 배우는 거거든요 물론 고1 때도 등장하지만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1, 12 세트형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요 표 하나를 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글자가 좀 작은데 교재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IBK 기업은행의 유연근무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를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사실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은 문제에서 생각보다 문제가 되게 어렵게 주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렵다의 기준은 뭐냐면은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는 노가다 수준의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 자체가 단순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은 IBK 유연근무 현황 단위가 명이고 연도가 나와 있어요 16, 17 18년부터는 20년까지는 남녀를 구분을 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라 18년부터는 20년까지 어떻게든 남녀 구분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은 연도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이를 물어볼 수가 있죠 남녀는 합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17하고 88을 더하면 얼마예요? 105 그렇죠? 이렇게 더해서 가는 형태의 증감을 따질 수도 있다 18년도 같은 경우는 57 19년도 같은 경우는 184 아 뭐 증가했다가 줄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채용이 정규직 일반이냐 무기냐 비정규직이냐 정규직 그 다음에 채용, 전환, 그 다음에 전체 탄력근무제고 자 이거는 이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탄력근무제 구성 자체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표 자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는 그냥 아예 다른 느낌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선택제와 탄력근무제는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붙여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구분을 하는데 표를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그 밑에 추가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11번 가볼게요 2018년부터 2020년 채용 정규직 무기 인원 중 여성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정규직 무기입니다 정규직 무기 인원 중 이랬으니까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되죠 맞죠? 정규직 무기 인원 중 그러면 57 57 이거는 보통은 이렇게 가요 같은 자리끼리 더합니다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있지만 16 5 7 바로 더하는 거예요 7 23 24 32 그 다음에 1의 자리만 1 7 9 11 18 자 26입니다 346이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 일단 34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값은 1 22 그러니까 23 40 40을 빼면 돼요 306이죠 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큰 거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겠습니다 저는 346분의 40 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요 근데 이제 선택지 보시면 갭이 좀 커요 88% 73% 60% 51% 갭이 크기 때문에 사실 대략적으로 가면 되죠 이게 10. 몇 프로에요 10. 몇 프로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애초에 1번밖에 안 돼요 맞죠 이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선택지가 굉장히 촘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쪼개기를 합니다 쪼개기 쪼갠다는 게 암산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이거 좀 습관화하시면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346 이게 분모잖아요 그죠 이거 346분의 40을 얘기하는 겁니다 40 그럼 40을 쪼개 34.6 얼마예요 5.4 남죠 이거 10%에 해당합니다 5.4 그 다음에 3.4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94 이렇게 남았습니다 맞죠 자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5.4가 남았는데 5.4를 쪼갰으니까 여기 이제 1.94가 남는 거죠 그럼 이게 10%야 얘가 1%예요 11점 맞죠 11점 여기는 뭐예요 이거의 1%가 3.46이에요 그거의 절반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0.5%보다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 자체가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1.5보다는 큰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값은 88.5보다는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올림한 결과예요 88%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애초에 이 문제는 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충 하고 가는 겁니다 탐탁치는 않겠지만 대충 하고 가야 돼요 그 다음 1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시간 선택제 근로자 수가 시간 전환 근로자 수보다 많았던 연도는 모두 3개년이다 시간 선택제 그 다음에 채용 시간 선택제 전환입니다 채용과 전환이에요 자 요겁니다 요거 합계로 비교하는 거죠 확인입니다 확인 틀렸고요 2번 시차 출퇴근형 근무자는 출퇴근형 근무자는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많다 자 2010 8년보다 19년이니까 요 둘이 비교한 거죠 요것과 요거 됐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더 해도 돼요 그냥 둘이 더해갖고 확인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가요 947과 970 얘가 23이 더 크죠 얘네 둘을 보면 거의 100 가까이 크단 말입니다 그럼 얘가 더 큰 거예요 얼마 더 크냐고요? 생각 안 해봤어요 누가 더 크냐만 따지는 거예요 20 얼마가 커 얘는 한 80, 90 정도가 커 얘가 더 큰 거지 더하기니까 거기서 끝내는 거지 얘가 정확하게 얼마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는 얼마나 더 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자료 해석이죠 수리능력이고 맞죠? 자 여기서 2018년이 더 많았다 틀렸다 3번 주 3.5에서 4일 주 3.5에서 4일 근무는 집약 근무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 40시간 유지 그 다음에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근무제 인원은 제시된 기간 동안 전년 대비 항상 증가했다 지금 주어져 있는 건 3.5에서 4일이면 집약 근무형인데 주어진 기간 동안 항상 증가했대 항상 자 그러면 이게 집약 근무형인 이거잖아요 저런 기간 동안 뭘 집에 가만히 있는데 그죠? 답은 4번입니다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시간 선택제 근로자가 더 많았다 자 시간 선택제 채용입니다 시간 선택제 채용 요게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많았대요 2018년보다 맞죠? 채용 맞네요 됐죠? 자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리 능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